이 방에, 도대체! 이 방에, 도대체! 왜? 어디야? 어디면? 이 타이밍이면 너 열받아서 한국 가려고 짐 쌀 거 같아서. 틀렸어. 벌써 한국 왔어. 그래? 그럼 다시 미국으로 와. tomorrow? i don't think he's gonna sue me a day after tomorrow 예스 맨 잠깐만 응 나 하니랑 같이 있니? 응 같이 있어 완전 멋지게 하고 나 보러 왔어